라이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뱀뱀! 여러분, 우리의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워자들에게로 돌아왔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죠. 우리 막내 유가 진짜 혼자서 거기서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다 왔는데. 뭔가 지금 단체 회사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웃어보네요. 그렇죠. 제가 제대로 보냈는데 그래도 자주자주 앞으로 피스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진짜 1년 6개월간의 여러분을 기다려준 만큼 더욱 더 아름답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빠한테 이제 축하한다고 한 마디 해줄까요? 여러분, 자녀! 축하해! 피스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라이크 추억 원하러 오셨습니다. 안녕!